이번에는 저출산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표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입니다. 2018년 현재 11만 7천 명이 올해 태어났는데요. 저 끝에 보시는 2015년에 15만 6천 명의 등을 비하면 4년 사이에 대략 한 4만 명 가까이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하향 곡선을 긋는 것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서 작년보다 또 한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게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문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썼는지 한번 보죠. 2006년도에 2조 1천억 원을 시작해서 매년 보시는 것처럼 저출산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20조를 넘어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4조 원이 넘는 예산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이 12년 동안 들어간 예산은 131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 되는 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합계 출산율 상황입니다. 아주 철학이 그지없을 정도인데요. 저출산 예산 투입이 처음 시작됐던 2006년도에 1.12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요. 그렇게 돈을 쓰다 부었는데도 2017년 작년 기준으로 1.0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012년 한때 1.29명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합계 출산율만 보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 저출산에 관련돼서 투입됐던 10년 넘게 투입된 130조 원이라는 돈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뭐가 문제인지 또 해법은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 전인보건사연구원장이시고요. 지금 현재 광주 과기대 교수로 계신 김상우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